그렇죠. 그 약간 애취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가슴속에 있는 아토비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음악으로 조금 내보내드리자. 그렇죠? 네. 저희도 그렇게 되시나요? 네. 아 정말요? 아 저희는 안 지키거든요.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. 너무 잘해요. 네? 너무 잘해요. 아우 고마워요. 형님. 네. 아 형 짱이야. 아 형. 김여세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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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